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정지 판변TV의 박판기호 변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퇴직 후 재고용과 기대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75-925 판결입니다. 해고 무효 확인 사건이고요. 근로자가 승소를 해서 피고가 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약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 회사는 포스코에서 분사를 해서 2005년 3월 7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업무는 공장의 방어 또는 보안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포스코에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피고 회사가 분사가 되자 피고 회사로 전직해서 계속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피고 회사에서 포스코에서 철균 자재 같은 것이 무단 반출 사고가 발생을 하자 이 원고의 방어 보안 업무를 하는 원고가 건문 검색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8월 6일 날 징계 면직을 받습니다. 원고는 2013년 9월 3일 날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부당 해고로 판정이 돼서 했고 피고 회사가 다시 부당 해고 판정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기각됩니다. 그리고 재심 판정 취소 등도 모두 기각돼서 결국은 부당 해고로 판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피고 회사의 정년은 57세였고 정년 퇴직 근로자에게 1개월의 휴직 기간을 준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로서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이때 이 징계 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만 60세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당 해고 관련해서 가는 중에 자기가 60세가 넘어간 거죠. 넘어간 거니까 사실 부당 해고 됐지만 60세에 정년이 됐으니까 그때까지 임금을 달라고 한 거고 피고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정년은 57세고 그 뒤에 된 거는 그냥 기간제로 고용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57세까지의 임금 상당액에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다투는 겁니다. 즉 취업규칙상에 정년이 57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60세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을 때 과연 근로자는 만 60세까지의 근로가 유지될 전제로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정년이라는 거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그리고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은 사용자의 권한이다.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대권을 가질 수 있고 이거는 보호되어야 한다. 즉 포스코가 정년이 만 60세로 변경이 되자 분사된 피고 회사도 재고용 제도를 조입한 겁니다. 즉 포스코는 정년이 60세까지 다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피고 회사는 57세까지만 준 상태에서 그냥 3년을 계속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조입한 거죠.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만 60세까지 재고용이 되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때까지 임금을 구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거에 대해서 상고를 했지만 상고 기각된 겁니다. 즉 취업규칙에 정년을 규정한 후에 정년 퇴직자를 일정기간 재고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이거를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회사도 있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재고용 관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이럴 경우에 재고용 관행이 있다면 근로자는 정당한 기계권을 가진다는 게 이 판례의 내용인 겁니다. 따라서 징계 매직이 무효가 되었고 그 후에 원고가 실제로 근무를 재고할 수 있었던 시기가 만 60세라고 봤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금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 회사에 의해 패소한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잉 가압류와 고의과실 추정사건입니다. 선거인은 2024년 6월 1일이고요. 사건부는 2024-24-293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름해당 청구의 소송이고요. 원고는 가압류 채무자이고 피고는 가압류 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압류를 받았던 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름해당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쌍방 모두 상고 계약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면서 소름해당 청구 소송과 함께 청구금액 51억에 가압류를 한 겁니다. 51억에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예금이 됐든 가압류를 한 거죠. 원고의 직원은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다고 하면서 피고가 형사고속을 같이 하는 거죠. 직원이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바꿉니다. 그리고 피고는 1심 본안 소송에서는 41억 원의 손해액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원고의 일부 제품 판매사의 인관계가 인정이 안 돼가지고 결국 손해액이 3천만 원으로 확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아마 확정이 됐겠죠. 그러니까 원고는 네가 했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가 불과 3천만 원에 불과했는데 51억의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피고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1심에서는 41억이 인정됐었다. 이거는 충분히 다툴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고위과실이 없다. 라고 해서 다툰 거고 원심은 피고의 고시관념을 추정을 했고 책임 제한을 60%로 해서 책임액을 제한했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겁니다. 따라서 이 고위과실 추정과 책임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상구를 했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상구를 한 거죠. 이 내용을 보시죠. 문제는 이것이요. 가압류 금액이 실제 본안에서 판단 금액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경우 과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고위과실은 과연 인정되는가? 이 사건처럼 1심에서는 청구 금액, 과압류 금액이 거의 대부분 인정이 됐다가 2심에서 확 줄어드는 경우 이 경우 과연 과압류 채권자가 고위과실이 있는가? 그리고 책임 제한은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보존처분이라는 것은 소명에 따라 채권자의 책임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루어있는 입에서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거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위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즉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고위과실이 추정된다는 거죠. 다만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는 있다. 그래서 60% 제한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보존처분과 보나소당의 판단이 갈라진 경위들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할 수 있고 이런 책임 제한 사유에 대해서 사실 인정이나 비유는 현재를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정권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건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 위자를 청구를 했는데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액의 지급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인정할 때만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특별한 사정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기각 맞다라고 해서 원고의 청구도 기각한 겁니다. 즉 보존처분이라는 거는 본안 절차에서는 본안 절차, 재판 절차가 있고 집행 절차로 나누어집니다. 두 개가 그래서 본안 절차에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확정 판결물을 들고 집행 절차를 게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존소송은 이 본안 절차와 집행 절차가 모두 하나의 절차 안에서 당사자의 소명으로 결정과 압류가 바로 신소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에서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 이 보존처분에 대한 손해에 있어서는 집행책권의 고위가치 추정되다. 그러니까 과잉과 압류, 그러니까 손해액이 거의 없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본안에서 사실상 원고가 완전히 다 폐소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압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집행제권의 고위가치 추정된다. 이게 핵심이죠. 집행제권의 고위가치 추정되고 다만 책임 제한만 가능하다. 소송의 나인도라든지 다툰 경위 이런 글에서 책임 제한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60%로 제한한 거죠. 또한 재산상 손해에 있어서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실무에서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안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게 더 맞죠. 그러니까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그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과는 입었다. 그래서 얘가 차임을 주지 않아 가지고 내가 손해 손을 입었다. 이런 거는 거의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인의 판벤티비에 관계 전원사입니다. 2023년 7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주택조합 채무 약정과 총회 의결사항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1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0이다. 27호 부위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약정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조합 가입자입니다.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인데 피고가 상고를 했고 파괴 환성돼서 원고가 회수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16년 3월 26일 날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2019년 4월 23일 날 원고의 요구에 따라서 해악에 대해 미지금 4,600만 원을 대하여 5월 30일까지 연 7% 이자를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작성해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약에 따른 돈을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약정금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원심은 이 확약이 조합총회의결사항인 예산 이외에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총회의결을 거쳐야 되는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겁니다. 즉 그리고 또한 원심은 가정적 판단으로 이 사건 확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가입계약은 이행불룡되었거나 합의해지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지에 따른 반환금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원고 약정금 청구를 인정한 거죠.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상의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총회의결 사항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상대방에게 총회의결 사항으로서 무효라고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상대방이 인식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예산에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지물어서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산이 없는 돈이 나가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절차적 요건의 흥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입계획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가입계획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 확약은 총회의 예산이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총회의 의결 사항이고 그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원고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효다. 총회의 의결 사항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맞고 여기에 대해서 원고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한 조합가입계획에 대해서 이행 분리됐거나 해제를 인정받는 사유도 없다. 결국은 원고가 패소가 되는 거죠. 결국 조합가입계획이 유지가 됐고 유지가 됐기 때문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서 받아봤거나 아니면 조합으로서 가입계약으로서 가입계약 해제 사유가 발달은 없는 한 거기서 해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에 조합에서 해제할 경우에는 법적 해제권이라든지 이행 분리된 합의해제만 가능한데 합의해제 시에는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해야 되고 이 경우 총회의 의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은 총회의 의결 사항의 부전자에 대해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을 해야만 조합에 대해서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러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은 총회의 의결 사항이 없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해제 관련해서는 꼭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님 판매한TV의 박반길 변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영구적 임대차와 임차권 등기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6월 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0904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원고는 임차인으로 판정이 됐죠. 원래는 자기가 매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매매는 인정이 안 됐고 임대차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임차인이 되고 피고는 임대인이 됐습니다. 파기환송돼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청구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이건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라고 다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예비적으로 임대차 기간을 영구적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임대기간을 영구로 한 내용의 임차권 설정 등기 절차 이행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청구한 거죠. 문제는 이게 결국은 임차권은 채권인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임대차의 기간이 보통 정해져 있죠. 임대차의 본질은 기간과 차임이 되겠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을 영구적인 임대차라고 해서 등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영구적인 임대차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민법 제651조에서는 경고한 건물 등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등을 제외한 임대차의 조속 계약을 20년으로 제한하는 종전 민법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16일 날 651조의 입법 취지가 불명확하고 과잉금지 원칙이 유배된다고 하면서 위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영구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불허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능을 포기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수익권능,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사용수익권은 모두 포기하는 거 이거는 물건법정주의상 새로운 물건을 창출한 거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금지될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금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영구적 임대차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임대인에게는 의무적으로 임대기간이 영구적이지만 임차에는 기간에 적용이 없는 임대차가 된다. 따라서 이거는 채권적으로 가능하고 그러므로 영구적인 기간에 하나는 임차권 등기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물건은 영구적 사용권능을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물건법정주의하는 민법의 독특한 원칙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나 채권적으로는 특정인에 대해서 영구적 사용권능 처분 그러니까 포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정인에 대해서 한해서는.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물을 처분한다면 범죄가 어떻게 될 건가? 이 사건의 경우 영구임대차가 등기가 된다면 사실상 임대인은 영구적으로 사용권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임차인은 영구적으로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임차권이 아니라 전세권이라든지 다른 지상권이라든지 이거는 영구적으로 하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영구적으로 하면 영구적 사용권능 포기이기 때문에 물건법정주에 반하기 때문에 하지만 채권적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임대인, 임차인이 계속 무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좀 이상한 거죠. 임차권은 무한대가, 영구적 포기가 가능하고 하지만 동일한 내용의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좀 이상합니다. 원심은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 임대차, 즉 영구적 임대차라는 것은 결국 영구적 사용권능 포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원심을 받고 대법원은 특정인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등기가 되면 대항할 수도 있죠. 그러면 과연 특정인에 대해서만 포기한 건가? 애매한데 제 생각에는 원심이 더 타당할 수 보이는데 어쨌든 대법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구적 임대차도 가능하다. 즉 특정인에 대해서 한해서 사용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거나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현재의 대법원 판례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정주의 판변치비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녹음파일의 분실과 사범파일의 증거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3타 21753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유언 효력 확인의 소고요.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언의 효력을 부인하려고 하는 피고를 상대로 유언이 맞다라고 하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확인의 소송을 구한 겁니다. 피고가 여기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상고 계약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망인은 2018년 8월 24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배우자인 원고 1이 있었고 자녀인 원고 2, 3, 피고 이렇게 3명이 있었죠. 원고 3은 가정법원에다가 녹음에 의한 유언에 대하여 거미를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6일 날 2차 거민기일에서 2018년 2월 27일 유언녹음을 하고 원고가 1, 2에가 원고 1, 2에가 배우자 어머니죠. 여기는 어머니 같아요. 1, 2가 입회했다고 진술합니다. 법원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파일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에 유언거민조서를 작성합니다. 피고의 대리인은 거민파일의 상세정보에 2019년 5월 14일 날 최종 수정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거민파일은 편집되어서 우려가 있다고 진술하면서 이것은 원본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피고 대리인이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녹음에 의한 유언거민조서를 작성 후에 녹음파일이 멸실도로 분실될 경우 그 유언의 효율이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녹음파일의 멸실도는 분실된 사정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녹음파일이 있고 그 녹음파일의 내용이 내용이 맞다면 그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해서 유언의 효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해야 되지만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게 맞다. 그런데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독립한 서증이나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하는 것 이상의 가치는 없다는 거죠. 다만 그럴 경우에 원본이 선의로 훼손되거나 제3자가 소재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제3자에 대해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하는 구체적 사유로 주장해서 증명하게 되면 사본으로도 문서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원칙은 원본의 제출하는 게 맞다. 그리고 사본은 원래 안 된다. 사본은 그냥 그 원본이 있다는 정도의 사실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본이 원본이 선의로 훼손됐고 그것을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하게 되면 그 사본으로 원본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고 그 원본에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원본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한 다음에 휴대전화에 삭제를 했는데 원고 3이 이걸 보관하고 있던 파일을 소외인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게 아마 변호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전달을 했고 그 파일이 검인 파일로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외인은 검인 기일에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검인 기일을 쓰려고 변호사한테 이걸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인 결호사가 그렇게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서 그 갖고 있던 파일을 검인 파일로 제출해가지고 검인 정도에다가 써서 유언의 내용을 확인한 거죠. 그런데 이때 이미 카카오톡 전송한다는 휴대는 원작용으로 삭제됐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이것이 원본 파일과 동일상 이제는 검인 파일로서 유언의 효능이 있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감정에 의해서 이게 원래 파일하고 동일한 거 맞고 그 파일에 위조, 변조 따른 게 없다라고 확인이 된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소외인에서 훼손됐다고 봐서 이거는 사본이지만 증거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른 유언의 효력도 인정된다라고 해서 결국 사본의 증거능력에 대한 증거, 민사소송에서 사본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가 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는 매우 드뭅니다. 유언이 굉장히 억게 하고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에 대해서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형식에 벗어나게 되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언이라는 것은 망인이 살아생전에 만들어서 사후에 개봉하거나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작이나 위조 또는 다른 문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한 상소인 간의 분쟁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러한 분쟁을 회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언 자체의 형식수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유언의 거민기일에 들어가서 그 거민 파일을 유언 거민 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유언에 의한 효력을 인정받은 거죠. 따라서 그때는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고 다만 그 유언의 전제가 됐던 그 파일 그 파일이 사본인데 그것도 인정할 거냐라는 문제에서 대법원은 사본 파일이 원본 파일과 동일성이 유지한 것이 확인됐고 그것이 감정에 의해 확인됐기 때문에 유언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유언에 관한 판례라기보다는 사본의 파일, 사본 파일의 증거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원칙상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원본이 선의에서 훼손되거나 제3자의 보관으로 되찾을 수 없는 특별한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사본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산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해외 방산업체 컨설팅을 하면서 군사기밀 탐지 수집, 누설하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9일날 A등 6명에 대해서 신체 사무실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압수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 영장에는 군사기밀 관련한 군 관련 자료들, 자료 등을 압수하게 돼 있고 문서 출력이나 저장 매체를 복사하되 전부 하트카피 이미지 후 반출하여 증거 수집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삭제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이 영장이 기재되어 있는 이 내용이 다 적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부동문자로 돼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영장에는 모두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영장에서 문서 출력이나 저장 매체를 압수수색할 때는 선별에서 복사하되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전부 하트카피 이미지 후 반출해서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증거 수집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나머지 파일을 모두 삭제하게 하는 것이 영장의 원칙으로 되어 있고 이걸 반할 경우에는 영장에 의해가 압수수수로 인정을 안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무사 수사관이 A의 노트북과 그 다음에 메모리카드 등 이미지 사본을 생성을 합니다. 다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검사가 2014년 7월경에 A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화물 낙하산 소형 무장 헬기 등 군사기밀 탐지 수집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미 압수된 이미지 사본은 몰수 판결을 해서 2015년 9월 14일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기무사 수사관이 2016년 7월에 소형 무장 헬기 사업과 관련한 A의 군사기밀 유설 가능성을 확인하고 검찰청에 보관되어 있던 선행사건의 기록과 압수문을 대출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미지 사본까지도 같이 대출을 받은 거죠. 그리고 2016년 8월 2일에 소형 무장 헬기 그 다음에 기상 레이터 2차 산업 관련 군사기밀 관련해서 2차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그 이미지 사용 사물에서 그 기소되어 확정된 거 말고 나머지 기록들을 추출해가지고 압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사본을 한 번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첫 번째 사건에서 기소하고 남은 이 사본에서 다시 압수수색해서 여기서 추출해가지고 두 번째 기소를 하게 된 게 이 사건입니다. 문제는 저장 매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지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건의 영장에 의해 문서를 압수수할 수 있는가 요게 핵심입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미지 복제본 외부 반초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은 그 현장에 가서 선별 작업해가지고 필요한 파일만 선별해서 출력하거나 복사해서 가면 됩니다. 나머지 파일은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런데 현재는 실무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 선별 작업을 현장에서 안 합니다. 그리고 통째로 이미지 파일로 가져가버려요. 그리고 그 선별 작업을 별도의 날짜를 지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작업에서 선별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남은 파일에 관한 문제예요. 그 남은 거. 선별 작업 끝난 그 파일. 결국 대부분은 반출된 복제본은 선별을 출가하거나 다른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저장하고 나머지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모두 삭제, 폐기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다. 그리고 그거를 영장에 쓰여져 있다. 남아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출력하거나 복제한 기존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지 이미지 파일 4번에 있는 그 내용 또는 그거로 남은 거 또는 그 안에 있는 파일 그거는 열람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걸 무관정보라고 부르는데 결국 무관정보는 1차 영장에서 적법하게 압수수색했다고 볼 수가 없고 이를 바탕으로 한 2차 영장의 압수수색 증거도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영장은 다 유법수색 증거에 해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2차 관련된 압수수색이 됐던 그 증거도 다 유법수색 증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거예요. 하나의 범죄 사실에 관련해서 이미지 파일을 가져와가지고 그 중에 선별 작업이 끝났다면 그 나머지 정보들은 즉시 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혐의로 가지고 들춰보고 들춰보고 나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다시 영장으로 그거를 압수하는 거 둘 다 다 유법시키라는 겁니다. 이 전자정보를 이미지 복사하는 것은 예외임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노트북, 휴대전화를 다 가져가고 있는 방식이 현재 실무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다 가져가고 마치 이게 원칙처럼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미지 복잡을 생성한 후에 선별작업을 마친 후에는 이를 삭제, 폐기하지 않고 있어요. 삭제, 폐기를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선별작업을 하고 마쳤다면 지금 현재 대법원의 태도는 그 선별작업을 마친 후에는 선별작업의 목록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 파일은 즉시 삭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삭제를 안 하고 수사기관이 개인적으로 마구잡이로 들춰보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았고 필요한 게 있어서 압수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판례가 만들어진 것이지 탐색만 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있는 건지 삭제한 건지 그냥 갖고만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판례는 그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위법이고 갖고 있는 것도 위법이고 그거를 압수하는 것도 위법이다. 이걸 다 지금 위법하다고 말킨 거예요. 어쨌든 이 판례는 이 세 개가 다 위협하고 이것이 현재 관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다 위협했다는 거 확인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사기관, 특히 검사, 검찰이 이 선별작업이 끝난 이미지 복제본을 제대로 삭제하고 있는지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실무를 바꾸어 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런 걸로 끝내선 안 되고 좀 더 강력한 어떤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이 탐색에 대해서 반드시 국가 배상 청구라든지 뭔가를 해야만이 이걸 근절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판례는 그런 이미지 복제를 하고 나서 선별작업이 끝 나머지 이 파일에 대해서 대법원이 세 가지가 다 위법이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도 위법이고 탐색하는 것도 위법이고 그걸 압수해서 증거로 내는 것도 위법이다. 세 개 다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018년 9월 21일 날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비롯해서 7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를 촬영합니다. 이게 1차 범행이죠. 두 번째 2018년 12월 26일 날 호텔에서 여성 B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성 B가 두 번째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이 피고인을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이 피고인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데 2019년 1월 25일 날 경찰서에서 피고인한테 조사를 하던 중에 휴대전화를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보면서 사진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피해자 고소인 B 이외의 다른 동영상도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서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인지를 물으니까 피고인이 아 난 업무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신랑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신에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겠다. 라고 하니까 경찰관이 업무용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그 관련된 파일 동영상과 사진 파일들을 블루투스 방식으로 전송받아서 갖고 있고 그거를 수사보고 형식으로 첨부를 합니다. 그리고 조서에 그걸 낭비는 거죠. 이 동영상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여성 고소인 B 말고 여성 A 등의 두 명에 대한 동영상을 자기가 실은 동의 없이 촬영한 거라고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1차 범행도 같이 기소가 된 사건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1위 제출에 대한 압수 과정에서 압수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압수 목록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증거 증정이 인정되는가.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이 경찰관은 그 조서에다가 이런 걸 압수했다라고 하면 수사보고에다가 그걸 남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고인은 피자한테 무슨 무슨 파일을 어떤 내용의 파일을 압수했다는 압수 목록도 교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증거이 인정되는가. 두 번째 제출의 임의성 그러니까 임의 제출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임의 제출이 맞느냐. 약간 이상하죠. 왜 피구, 이 피해자는 B에 대한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만 주면 되는데 굳이 A의 다른 동영상도 같이 줬을까. 과연 이게 정말 자유로운 의사에서 준 건가. 그 임의성에 대해서 원심은 좀 갸웃한 거죠. 두 번째 이게 12월 25일 날 일어난 B에 대한 범행인데 석 달 전인 9월에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건 이 사건이 과연 연관성이 있는가. 관련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고소한 범죄와 관련 없는 증거를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대법을 뭐라고 하냐면 피의자 신문조서에다가 압수의 취지를 기재해서 압수조서를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압수조서 미작성은 유법 아니다. 이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서라는 게 결국은 내용의 취지를 결근 건데 꼭 압수조서라는 제목으로 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것까지는 좋습니다. 피고인, 대법은 또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이 피의자 신문시에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전자정부 압수목록이 교부된 것과 다름이 없다. 이건 좀 이상하죠. 압수목록이 교부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 않았기 때문에 압수목록을 교부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이게 더 압수목록 미교부도 문제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임의 제출의 경우에 그 제출의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된다. 그런데 대법원이 보기에 제출 경위나 공판에서의 경찰과 진수들에 비추면 피고인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원심으로 임의성이 없다고 봤냐라고 해서 이것도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인정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게 12월 25일 날 그 범행과 9월간의 그는 게 관련성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도 다르고 시기도 석자 정도 떨어져 있죠.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불법 촬영 영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상습석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에 발현했다는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 번 했을 경우로 의심되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전자정보에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관관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피해자 A의 동의 없는 촬영으로 의심되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소한 범죄 이외의 사건으로 임의제출을 받은 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세 번째도 인정해줍니다. 원심은 다 인정 안 해줬는데 대법원은 그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다 괜찮다. 압수소서 작사 안 한 것도 괜찮고 압수봉도 교부 안 한 것도 괜찮고 임의성도 충분히 인정되고 그다음에 고소한 범죄와 연관성도 이게 반복된 여지가 있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증거력이 인정되고 유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불법 촬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임의제출 방식의 전자정보 압수 절차에 있어서의 준수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대폭 완화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거 맞느냐 이런 절차 준수를 대폭 완화하는 게 가장 원초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 그 자체가 피고인에게는 굉장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자유로운 의사라고 한다는 게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게다가 피고인이 굳이 굳이 고소한 여성 비의 자료가 아닌 나머지 자료까지 임의제출을 했다고 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인정됐기 때문에 압수농목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와의 연관성도 굉장히 넓게 임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압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수사 실무에 계속 그 실무를 계속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압수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데 그 실무에 대해서 대부분이 계속 방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피의자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 준수를라도 해줘야 방어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목록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네 권리가 뭔지도 설명을 안 해주는 상태에서 임의제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모두 가져가 버리는 거죠. 결국 대법원은 처벌의 필요성 때문에 실무에 대해서 절차 미준수 관행에 대해서 계속 방조하고 있고 결국 피고인의 방어권이 약화되고 있는 이거를 사실상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고 이런 판결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수 절차의 유법에 대해서 하급심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계속 완화하고 있는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결국 실무에서 실무자들이 압수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 준수 의지를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계속 약화시키는 이런 걸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다. 그래서 이런 범죄 하나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압수 절차에 대한 여러 절차에 대한 위반 부분을 계속 이렇게 봐주는 것이 과연 수사의 현실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실은 잘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판결이 대법원이 이런 거에도 굉장히 관대하다는 것까지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장님의 판변TV의 관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5일째 판례공부 형사 주권 발행 전 주식 매도와 횡령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288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특경병 위반 횡령이고요. 예비적 죄명으로 배임입니다.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주식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서 피해자 소유의 37만 주 주식의 약 40억 정도 되는데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주주로만 등재된 거죠.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이 2013년 10월 1일 날 코넥스 상장을 앞두고 피고인과 제3자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증권예탁 결제원에 예탁이 돼요. 그리고 계좌 간 대체 이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 상장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주권 발행이 안 된 상태에서 상장 직전에 계좌에 입고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2014년 2월 14일까지 10만 주를 매도해버리고 나머지 27만 주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하니까 안 돌려준다고 해서 발행을 거부합니다. 이래서 피고인이 횡령으로 기소가 됐고 예비적으로 배임으로 기소가 됩니다. 문제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주권 발행 전이라도 증권예탁 결제원에 예탁이 돼서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해진 그 상태라면 혹시 횡령죄가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상법상 주식은 주주의 지위를 뜻하고 그것은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별이 된다. 즉 주식은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주식은 주권이 있는 주식을 횡령의 대상이 되는데 상법상 주식은 주주의 지위에 풍부합니다. 그래서 주권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가 있지만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결국 예탁 결제원에 예탁이 되어서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에 의해 양도는 주권 즉 주권이 발행된 주식 주권은 유가증권으로 횡령죄탈이 된다. 하지만 주권 발행 전 주권 불소지 제도라든지 일반 예탁 제도에 근거해서 예탁된 것에 불과해서 그런 걸로 취급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거는 주주의 지위만 갖고 있을 뿐 주권자는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횡령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횡령죄는 무죄가 될 거고 배임에 대해서는 별다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결국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입니다. 재물 재물이 아닌 지위나 권리는 횡령죄의 객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배임죄의 객체는 될 수가 있겠죠. 주주의 지위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은 횡령죄의 대상 안 된다. 예비적 범죄의 배임죄는 성될 수가 있어요. 결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죄의 주체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주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주의 지위를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신탁된 그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고 그 주주의 지위는 타인의 사무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명의시작받은 주식의 관리가 타인의 사무인지가 쟁점이 돼서 그걸 위배해서 매각하거나 거부하는 이런 경우에는 배임죄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시 원심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인 거죠. 결국은 횡령죄와 배임죄의 객체가 다르다는 거 요건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횡령죄가 안 될 경우는 배임이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배임은 횡령의 횡령은 배임의 부분집합인 거죠. 부분집합. 그래서 그 배임 중에 횡령 부분 그거에 대해서 지금 횡령이 안 되지만 배임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의 판변TV의 박판규변입니다. 2023년 7월 15일자 팔레온고 형사 가정폭력범죄와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523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범죄 처벌들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무죄가 됐는데 검사가 상고를 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A와 2013년 7월 1일에 이혼했고 그 후에 다시 또 동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B는 계부입니다. 피고인이 그러니까 피해자 A와 자녀 B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결혼한 거죠. A와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A로부터 가정보호 신고를 받고 2018년 11월 23일 날 법원에서 2019년 5월 25일까지 주거 및 직장의 접근금지 그리고 연락금지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인과 자녀에 대해서 주거 및 직장의 접근금지 또 연락하지 마라 연락금지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은 거죠. 그런데 피고인이 2019년 1월 22일 날 6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내서 그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한 겁니다. 이 사실로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피고인은 2018년 1월 12일자 피해자 A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 2019년 5월 24일 날 무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된 범행은 2018년 1월 12일 거였고 그 범행에 대해서 2019년 5월 24일 날 무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보호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기소됐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무죄에 판결된 사건 이외에는 가정폭력 범죄로 기소되거나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거죠. 원심은 피해자 보호명령의 전제인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고인이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행위자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보호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즉, 이런 피해자 보호명령 이행 의무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 범죄의 유죄를 전제로 하는가. 그 가정폭력 범죄가 유죄가 안 되면 보호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원심은 그렇다는 거죠. 대문은 뭐라고 하냐면 이 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 행위자, 대상자, 주체라는 것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로 인정이 돼서 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을, 그러니까 유죄를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보면, 즉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청구를 하고 거기에서 가정폭력 행위자로 소명되고 인정이 돼서 보호명령을 받으면 주체가 되는 것이지 반드시 가정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거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A는 이 피고인이 2016년 1월 31일 날 식할로 자기를 유예바렸고 2017년 4월 24일 날 이불을 뒤집어서 눌렀고 2017년 7월에는 피해소 방으로 도망다는데 문을 막 두드렸다. 그리고 2018년 1월 12일 날은 자기를 끌어당겨서 밀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을 했어요. 피해자가. 그래서 법원이 그 4가지의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피고인은 그중에서 2018년 1월 12일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가 됐고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이마저도 무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그래서 확정이 됐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보호명령은 피고인이 항구하고 제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서 2019년 8월 2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받긴 했지만 피해자 보호명령 대도에서 지금 했던 거는 16년, 17년에 2건, 18년에 4건에 관련해서 해가지고 결국은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은 것이고 그 보호명령은 항구 제항구를 통해서 확정이 돼서 유효하게 존속된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피고인이 1월 12일 범행에 대해서 무죄를 받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위반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결국은 피해자 보호명령 불이행의 주체는 보호명령을 받은 자이지 가정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원심과 대법원이 다른 거고 대법원은 이러한 대법원은 타당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즉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유무죄의와 상관없이 피해자 보호명령을 반드시 이행돼야 됩니다. 이건 긴급조치고 그거에 대해서 기간을 주고 최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행할 경우는 피고인처럼 처벌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한교 전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5일자 판례원고 형사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과 증거능력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6월 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2257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상표법 위반으로 검사가 상고를 했고 즉 증거능력이 인적이 안 돼서 무죄가 됐다가 검사의 상고로 유죄치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비고인은 2018년 6월경에 샌디스크라는 가짜 상표를 붙여있는 메모르 카드 1만 2천 개 약 4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받아서 수출하기 위해 소지하는 것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왼쪽에 보내려고 했다는 거죠. 특사경은 2018년 8월 23일 날 인천세관의 유치품 보관 창고에서 영장에 의해 이 사건 메모르 카드를 압수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참여 통지도 안 하고 압수 작성도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특사경은 2018년 8월 27일 날 영장에 의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다음에 전자정보 복제 탐색 출력하는 과정에서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죠. 메모르 카드 압수할 당시에 피고인에 대해서 참여 통지 안 하고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피고인의 휴대를 압수한 다음에도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영장에 압수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를 통지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미작성 교부시 증명했는지 두 번째 전자정보 탐색 출력 과정에서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연 그 전자정보가 증명했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에서 세관 공무원이 2018년 6월 29일 날 유조품 메모르 카드를 적발을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자기가 화주가 아니라고 진술합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압수조서의 영장을 발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세관에서 특사경이 유치창고의 담당자를 피압수자로 해서 메모르 카드를 압수하고 담당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센 디스크 메모르 카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기께 아니라고 하니까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 빼버리고 창고 담당자에게 압수 메모르 카드를 피압수자로 해서 압수목록을 작성해 준 거죠. 그리고 특사경은 2018년 8월 27일 날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압수를 해서 피고인의 카카오톡과 물사메시지를 복원 출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과 물사메시지를 압수수자로 작성 안 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특사경이 휴대전화에 대해서 조사보고를 작성했기 때문에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자로 작성 안 했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았는데 휴대전화에 대해서 조사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압수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괜찮다는 겁니다. 두 번째 메모리카드 화주가 자기가 아니고 그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의 진술서를 제출을 하니까 창고 담당자를 압수당사자로 해서 한 것이니까 참여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메모리카드도 되고 카카오도 무사들도 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증거에 의해서 상품 위반을 유죄 판단하는 게 맞다. 그래도 파기환송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대법원은 휴대전화 복원 탐색에서 조사보고서만 썼는 거고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조사도 작성하러 목통 작성 안 했는데 이런 절차를 대법원이 계속 지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압수 절차에 관한 대법원이 그동안 밝혀왔던 적법 절차의 원칙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의 침해 여부를 즉각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럴 거잖아요. 뭐가 실질적인 내용이고 뭐가 침해인지 실질적 내용은 침해된 건지 침해는 침해인데 실질적 내용이 침해된 건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지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수사기관은 압수 절차를 위반해도 실질적인 내용 침해가 아니라고 하면서 위법 수직 정보를 법정에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압수 절차를 위반을 했지만 실질적 내용 여부를 심사를 해야 돼요. 실질적 내용 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심리를 통해서 실질적 내용 침해가 있으면 증거로 빼고 없으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확인하게 되죠. 실질적 내용 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국은 위법 수직 정보가 법정에서 계속 돌아다니게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 위법 수직 정보가 법정에서 실질적 증거로 사용된 후에 결국은 그 내용 침해 여부를 따져보기 때문에 결국 본말이 정도돼서 결국 재판부는 위법 수직 정보에 대한 심증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메모르 카드의 경우에서도 메모르 카드 화주가 피고인이 부인했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소유주라고 혐의를 두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적어도 피고인에 대해서 부인했다 하더라도 차별통지를 해야 되고 압수수, 압수목도 교부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걸 안 받을 수는 있죠. 안 받은 것을 절차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피고인을 그 화주로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하고 수사도 하고 결국 나중에 가면 피고인의 회사를 압수수격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해서 참여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피고인이 부인하는 것을 참여권 포기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법 절차에 대해서 대법원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결국 이런 것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피고인이라고 인식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부인한다고 해서 참여권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다음에 압수 절차, 압수 절차를 다 안 지켜도 된다고 해버리게 되면 결국 수사기관은 편의에 의해서 다 이런 압수수를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요. 결국 이런 판결은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 준수 의지를 가지지 않아도 수사관한테 아무 불편이 없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안 좋은 판결입니다. 즉, 다시 말이지만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 침해라는 것을 실무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수사기관은 자기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는 그냥 한마디 하는 거죠. 실질적 내용 침해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절차 다 위반하고 다 하고 나중에 법정 가서 실질적 위반 침해인지 아닌지는 재판부가 판단하겠지. 그러면 절차를 위반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고 만약에 재판부가 그걸 보고 심정이 왔는데 이걸 배제하면 유일할 수 없나 이러면서 튀거나 굉장히 불리한 거죠. 결국 이런 이상한 판결들은 적법 절차를 지키는 실물을 만들지 못하고 적법 절차를 위반해도 괜찮다는 실물을 계속 만들어주는 아주 안 좋은 판결입니다. 이런 판결은 빨리빨리 없어져야 되고 그런데 최근에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적법 절차의 원칙을 계속 약화시키는 대법원이 계속 보수화가 되고 있다는 특징이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판결이고 이거는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 판결의 내용은 알아야 되죠.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가 안 되면 압수수서, 증거목록, 교부 안 해도 괜찮다.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구 5분장기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5일자 판례원구 형사 공범의 검찰 피신 조소와 내용부의 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3년 6월 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374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결국 상고 기각돼서 유죄대가 된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필러폰 판매로 기소가 됐습니다. 판매를 했으니까 사는 사람도 있겠죠. 피고인은 필러폰을 매수한 A, 산 사람이죠. A에 대한 검찰 피해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을 밝힙니다. 원심은 매수인 A에 대한 검찰 피신 조서를 유죄 증거로 인정해서 피고인에서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옛날에 변경된 형사성법에 따르면 검찰 피신 조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부인을 해도 진술자가 나와서 진정성심을 인정하면 유죄로 쓸 수 있었습니다. 이게 경찰 피신 조서와 경찰 피신 조서의 차이점이었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바뀐 형사성법 하에서도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이 부동의한 경우 공범의 조서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인정할 수 있는가 본질적으로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와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다른가 이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형사성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해 피고인의 내용을 인정할 때 검찰의 피의신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된다. 이때 검찰 피신 조서는 당의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검찰 피신도 포함된다. 공범에는 형법 총칙상 공범 외에도 대양범, 필요적 공범까지 모두 포함한다. 결국 공범의 검찰 피신 조서에 대해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원심이 채택한 A에 대한 검찰 피신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나머지 증거로도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 상고는 기약한다는 거죠. 결국 이 판결은 종전의 형사성법 하에서는 검찰 작성 피신 조서와 경찰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능력의 인정 요건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형사성법은 검찰 작성 피신 조서와 경찰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능력 조사성에 개정되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줄게요. 좋겠습니다. 즉, 검찰 피신 조서나 경찰 피신 조서 모두 내용 부인할 경우에는 자기 것뿐만 아니라 공범 조서도 다 증거능력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